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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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했네요 5개 벽자가 개시 불능 경물이냐 5개 벽이라고 하는 아까 친해의 벽 그런 거 다 적었었죠 천호의 벽, 의경의 벽, 예경의 벽, 오타의 벽 그것 5개 벽자가 다 능히 경물을 하지 못하면 경물을 했다면 벽이 될 게 없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도 벽이 있으면 안 돼요 학문을 닦는 사람도 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시에도 그런 말 있죠 그 이대학은 이렇게 쓰던가 이렇게 쓰던가 이벽자하고는 달라도 지금 말이 비슷하니까 씁니다 학여원계 방성대기요 학여원계 방성대기요 학여원계 방성대기요 하여 원계 방성대 교수 치도 상여 뭐라는 말이 있는데 에이 그냥 이건 놔주고 이 사람을 지금 원계라고 자각 원계입니다. 두예라는 사람이 이렇게도 쓰죠. 이런 자도 있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던데 성은 두시고 이름은 얘인데 그 사람이 춘추좌전의 주를 굉장히 잘 했습니다. 지금 춘추좌전 보면 이 두여주를 보지요. 좌전추 그러니까 공자지은 춘추 춘추를 좌구명이 쓴 것을 좌전이라고 하거든요. 좌전주를 했던 사람이라요. 아까 그러니까 학문도 원계와 같더라도 과양으로 벽을 이룬다. 두예라는 사람은 평생에 자나깨나 안지나 누구나 평생 동안 좌전 벽이 들었어요. 춘추좌전만 들고 있어요. 중국 열국지에 나오는 중국 춘추전국시대 공자가 지은 춘추역사지요. 그것에 벽이 들었어요. 벽이라서 그것은 못 쓸 병이죠. 너무 그걸 호끼가는 것도 벽 아니요. 그것만을 너무 몹시 좋아하고 거기에 홀딱 빠진 거. 그래가지고 좌전 벽이라고 말합니다. 두여는. 그래서 학문이 원계와 같더라도 두여와 같더라도 비로소 벽을 이룬다. 또 시가 사마상이와처럼 그렇게 잘진다 해도 태사우라. 자아못 배우가 갔다. 독립공문부일사하니 독특 안연. 독특 안연스เหicky. Bryce. 손이 안쓸려다 또 쌉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자가 바로 이재자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한나라 때입니다. 바로 한무제 그 무렵의 사람이요. 한무제 때 사마상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은 사마고 성이 사마입니다. 이름이 상여거든. 그러니까 사마상여가 치를 잘하는 시인이요. 문인이라요. 그래서 한무제에게 뱃을까지 해가지고 대단히 출세를 했지만 그 사람은 치인치고는 아주 촌란거리고 까불어가지고 배우같아요. 배우. 그래서 그 해악을 좋아하고 농담 같은 거 유머 같은 거 해악을 좋아해가지고 사마상여는 항상 임금 옆에서 그 임금을 웃기게 하는 배우같이 연극배우처럼 광대 역할을 했거든. 그러니까 치가 치를 그렇게 잘 짓는 사마상여와 같이 거기에 사마상여에 도달을 해도 자못했자 자못 배우와 같다. 배우우자입니다. 배우우자 맞는가 모르겠네요. 맞죠? 넉넉한 웃자가 아니라 배우우자죠. 옛날에는 배우우는 광대라에서 굉장히 천한 천민으로 출국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인기 스탑. 별자리죠. 그것도. 배우도. 배우우는 지금 굉장히 인기가 아주 세상의 세대가 바뀌잖아요. 옛날에 천대받던 그 존재들이 지금은 가장 아주 최고 인기를 독점하는 가장 최고 양반 아니었냐. 안방마다 다 들어가던 배우들이. 안 들어가던 데 없어요. 지금은 방송이 방방곡곡에 다 들어가니까. 어느 집이고 배우가 안 들어가던 데 없어요. 우상출입 통행금비도 그건 없어요. 독립공문 무일사하니 홀로 공문에 서서 공자를 말합니다. 공자의 문화에 서서 하나의 일도 없으니 공자의 문화에서는 공문에서는 마음자리 그 명덕을 밝힌 자리에는 본래 사유도 없고 오백도 없고 말이죠. 본래 부사하니 본래 하나의 일도 없어요. 본래 순수 이성 본래 태평인 그 자리가 한 일도 없는 거죠. 불교에서는 본래 무일무르라고 하죠.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본래 일이 없다. 본래 부사라. 불교에서는 본래 부사라고 합니다. 청정한 부처 자리. 부처의 마음자리에서 보면 본래 일이 없는 거예요. 고연시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업을 짓고 그랬던 짓을 하다 보니까 사고를 치니까 일이 생겼지. 본래 일이 없는 거예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청정하고 가장 평온하고 가장 그 자리가 지극히 고요한 정멸 자리죠. 정멸 해탈 열반 자리니까 본래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고흥자의 문화에 고흥문화에 독립하여 하나의 일도 없는데 없으니 다만 안씨에게 전하여 심제를 얻었다. 마음 재개한다는 것이 장자 남학영에 나와요. 심진한 발이 장자 남학영에 인간세 변에 나옵니다. 인간의 처세하는 방법을 그때 가장 험난하고 가장 어려운 폭군한테 가서 자기가 이상을 패고 자기가 돌을 패려고 안연히 배설하려고 가니까 고흥자가 어디를 가냐고 하니까 윷나라 임금이 아주 못든 부자가루에 싸웠잖아요. 윷나라 교회하고 첩하고 유첩이라는 사람하고 부자가루에 서로 임금의 자리 때문에 서로가 치고받고 죽이고 피 흘리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거기 그 윷나라 임금한테 가서 그분에게 정치를 가겠다는 거죠. 안연히 공자의 제작 상수 제작 안연 성이 안씨입니다. 이름은 회가 되고 안 뭐라고 그러죠. 원연자 안연 이게 자지요 자 그러니까 공자가 너 그렇게 가봐야 큰일 나겠단 말이죠. 갔다 하면 거기 가서 죽기 마련이다 말이죠. 죽게 되니까 가지 말라 하니까 그래도 그냥 둘 수가 있습니까. 가서 그 윷나라 임금을 감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재개를 해야 된다. 침재를 해라고 공자가 가르쳤죠. 그러니까 침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공자가 설명하시기를 침재를 하면서는 재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안연히 말하기를 쟤는 술도 먹지 않고 마늘파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아서 집이 가난해서 그걸 먹지 않았으니까 그게 재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침재가 됩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제사 지낼 때 재개지 술 먹지 않고 고기 먹지 않고 마늘파도 먹지 않고 목욕재개 하는 것은 제사 지낼 때 재개지 마음의 재는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안연히 부르니까 고공자가 설명하시기를 거기서 거기서 네가 의지를 하나로 해라. 너의 생각을 너의 뜻을 하나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신통의를 해가지고 소리를 듣듯 귀로 듣지 말라 말이죠. 귀로 듣지 말고 기운으로 들으라 말이죠. 기운으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 말이죠. 그런 식으로 설법을 했죠 공자가. 그래서 그 침재를 정신통의를 해가지고 귀로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귀로 듣고 기운 기운으로 듣고 기운보다 더 해서 마음으로 들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정신통의를 돼야 침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말한 거죠. 그 침재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성의정심 또는 격물치지 그게 바로 침재법입니다 내나. 장자 남아경의 도교의 공자의 말씀 그 침재가 내나 성의정심 격물치지 그 공부라요. 그러니까 홀로 공문에 서서 하나의 일도 없으니 다만 안씨에게 전하여 안씨는 안연에게 공자의 제상수 제자여 침재를 얻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벽이 되면 안 돼요. 다섯 개의 벽자는 다 격물을 하지 못한 것이니 그러므로 불릉치지이라 그러니까 본래 아는 양지짜리를 본질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변시 불릉 제가지 처가 하지 위 침불수야 문든 이 능이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 곳이 어찌 몸이 닥지 못하는 것만 될 뿐이겠느냐 그칠 짓자뿐이라는 짓자죠. 침불수가 되는 것만 아니다 그 말이죠. 아니다라는 말이 하지죠. 어찌 그뿐이겠느냐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몸을 닥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들이 나쁜 일을 해도 아들이 나쁜 줄을 모르는 거지 과잉보호를 하고 우리나라 지금 부모들이 자녀를 잘 교육 못시키는 회단도 많지요. 우리는 처음에 어려서 그 일정 때나 또는 그것이 뭡니까죠. 그다음에 보릿고개나 그런 때 이승만 정권 때까지라도 살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런 건 먹는 것도 참 어렵게 살다가 돈 좀 벌어서 경제개발이 되어서 좀 괜찮게 사니까 말이죠. 자녀한테 그냥 과잉보호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뭔가 문제점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막지 자가며 아들은 나쁜 점도 알지 못하며 막지 묘석이 진짜 잘못되어서 옆에다 고쳤죠. 자기 농사가 잘 되는 것도 글썩자 농사가 번성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 농사가 잘 된 것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또한 유물소패니 물욕에 가려운 바가 되면 이 물자는 바로 경무를 하지 못하고 무력교패가 된 거죠. 유교에서는 경무를 못하는 자체가 물욕이 교패한다고 유교에서는 많이 씁니다. 무력교패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물욕이 이 욕자랑 같은 겁니다. 무력이 가려운 겁니다. 얽히고 석히고 무력이 서로 가려웠다. 가려울 폐자 무력교패 같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불렁치기지야라. 그 아는 것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경물치지를 못하고 성의정심을 못한다 말이죠. 수신재관은 고사하고 후일 반결이 최위 유력이니 뒤에 한 번 반결함이니 반대로 맺는 그 말이 가장 유력함이니 힘이 있음이니 정현 수신이 위본이니 바로 몸을 닦는 것이 근본이 되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러니까 인이 막지 기자지 아가며 막지 기모지 석이라는 그 말에 차이 친불수면 불가의 제기가라는 그 말이 가장 유력한 말이다. 거기까지 해서 친가를 수신재가를 해석한 것은 끝났습니다. 세 번째는 가국을 합세기라. 집과 국가를 합하여 해석합니다. 치국 제가죠. 제가 치국이죠. 소위 치국이 필선재기가자는 이른바 나라를 타시르는 것이 반드시 그 집을 먼저 타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가를 불가교코 이른 교인자 무지하라. 그 자기 가정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능히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그런 자기 자녀 교육은 못하면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 가르쳐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가정의 자녀부터 잘 가르쳐야 하잖아. 그게 이제 치국은 국가 정치를 하는 그것이 자기 가정부터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가거든요. 가까운 곳도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먼 곳을 간다는 것도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율곡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곡선생은 율곡선생은 저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충신을 구워 효자집 뿐이다. 충신을 나라에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효자의 가문에서 충신을 구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자일 수 있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한 사람은 국가에 가서 정치를 해도 나라의 충성을 다하거든. 그러니까 벌써 그 마치 수양이 든 사람은 어디 가나 다 그렇게 드는데 수양이 못 든 사람은 어디 가나 뵐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신을 나라에서 구하는 것보다도 먼저 효자의 가문에서 구해란 말이에요. 찾으란 말이에요. 그 말이 참 필요하죠. 이 성교국 가나니 그러므로 군자는 집에서 나가지 않고 가르침을 나라에 이루나니 집에 가만히 앉아서도 나라 사람을 다 가르칠 수 있다만요. 옛날에 백의재상도 있죠. 백의재상 같은 것도 그런 거죠. 벼슬도 하지 않으면서 무임소 장관처럼 백의 정승 백의재상 백이란 말은 벼슬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겁니다. 백의로 백의 조복을 관복을 안 입고 말이죠. 백의로서 재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군자는 집을 벗어나지 않고 가르침을 나라에 이룰 수 있다. 집에서 잘 교훈을 잘하면 그 영향이 국가에까지 나라에까지 뻗친다. 그러니까 바로 어떤 거냐. 효자는 소위 사구냐오. 제자는 소위 사장이야오. 자자는 소위 사중이야니다. 여기는 세 가지만을 말했죠.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인운을 성기는 바요. 가정에서 효도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임금을 성기면 충성이란 말이죠. 그렇죠? 제자는 소위 사장이야오. 재라고 하는 것은 어른을 성김이오. 어른장자요. 제자는 소위 사장이라. 이 자란 통합니라. 통합니라. 이런 효재 충신 나한테 공손할 제자죠. 공손 제자. 형제간에 우열을 하고 형이나 어른을 잘 받들고 공경하는 것을 재라고 합니다. 서울에 가면 효재동이라는 동네도 있어요. 효재동 홍재동 효재동 또 명륜동 윤리를 밝힌다. 명륜 우리나라에도 여기도 부산에도 명륜동이 있죠. 동네구에 효도라고 하는 것은 효도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임금을 성길 수 있고 임군을 성기는 바요. 공손 제자요. 공손 제자.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을 성기는 바요. 어른은 바로 형님이나 누구나 다 어른들이죠. 자자는 소위 사중이 아니라 인자한 그 마음은 대중을 다 부리는 바입니다. 불일사자. 여러 부사람들을 부하를 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효재자 가지고 집의 가정의 가정에서 효재자를 가지고서 가정의 appreciative 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민중을 먼저 써버렸네요. 지금 민주주의 사회라서 민중을 내가 먼저 썼어요. 가정에서 효와 재와 자를 가지고 자로서 나라의 민중과 또는 어른들 상관들 장상과 장상을 그러니까 임금까지 다 포함이 되죠. 잘 섬기고 어른들을 상관을 잘 섬기고 또는 부활을 부활하는 민중들이죠. 민중을 잘 부릴 수 있는 그러한 도리다. 일일 토종 수신상 설시하여 낱낱이 모두 수신상으로부터 몸을 잘 닦는 위로부터 설레하여 설명해서 와서 말을 해가지고 완산계소의자의 젊을 비례기라. 세 개의 소의자를 구경하며 완미하며 세 개의 소의자가 나와있죠. 소의사군야 소의사장야 소의사중야 소의가 여기는 참 굉장히 좋으네요. 소의사군야. 또 소의사장야. 맞죠? 이것을 말합니다. 세 개의 소의자가. 참 개의 소의자. 이 삼 개의 소의가 잉운을 섬기는 것 또는 어른을 섬기는 것 민중을 부리는 것 부활을 부리는 것 소의가 다 나와있죠. 그 삼 개의 소의자를 잘 보며 보란자죠. 구경할 완자. 그걸 음미를 해서 잘 관찰해 보며 젊을 비례기라. 절자라는 결단콕. 절대라는 결단콕. 결정적으로 말이죠. 절대적으로 말이죠. 결코 힘을 허비하지 아니하미라. 힘을 허비할 게 없잖아요. 자기 집에서 잘하면 그 힘 가지고 얼마든지 나라와 세계까지라도 다 뻗쳐서 다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실력만 있으면 그 실력은 어디든지 다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